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자력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은 이렇게 평가한다에서 대학의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떤 항목에서 부합하는지 보려면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빠져 있거든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영상을 따뜻해서 관점을 좀 다르게 그래서 대학의 평가 기준은 내가 알겠는데 이전 영상을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겠죠. 내 대학의 평가 기준은 알겠는데 그럼 그 기준에 맞게 내 비교과의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연동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래서 내 비교과가 각각의 항목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전에 제가 그 이전에 대학이 평가하는 방법 이 네 가지 기준이 있었다. 물론 이 여섯 개의 대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건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같이 여섯 개 대학이 공통으로 만든 평가 요소가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네 가지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가지가 서류상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참 뭐랄까요.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부 다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부 다다. 의외로 아닌 것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씩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항목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항목들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서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세특에서 봤는데 이게 잘 드러나 있고 이게 잘 안 드러나 있고 이게 잘 드러나 있고 세특에서는 몇 가지가 잘 돼 있냐. 수상 경력에서는 몇 가지가 잘 돼 있냐. 내신 성적에서는 몇 가지가 잘 돼 있냐. 한번 수치화시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한번 가름해 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드러나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 세특에서 나고진 되는데 이게 안 드러나 있네. 이거 드러나야 되는데 보완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보완을 해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 웬만큼 다 영향력을 줘요. 빈도만 좀 다를 뿐. 거의 무의미한 경우도 있고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 항목을 읽어보면 이 평가 요소를 잘 이해를 한다면 이 항목을 읽어볼 때 이런 거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솔직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분 항목들이 쫙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내가 어필할 내용이 많다. 그럼 경쟁력이 있는 학생부고요. 내가 어필할 내용이 적다. 그럼 당연히 경쟁력이 없는 학생부죠. 이게 지적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항목별로 제가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상 경력부터 먼저 볼 텐데 수상 경력은 이제 교과구 수상의 유무 및 빈도 이제 교과구 수상이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업 역량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를 볼 때 내신 성적 부분을 숫자로 따로 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학생 애가 교과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한 방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교과구 수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알려도 된다. 굳이 숫자로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우수상 또는 교과 우수상인데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우수상이거나 또는 지원 전공 관련 교내 대회 실적이 있을 경우 당연히 학업 역량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지우기 당연한 거죠. 이거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지원 전공 관련 동아리 대회 실적이 있다. 물론 다른 동아리 대회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상관없기는 한데 지원 전공일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한꺼번에 평가가 되는 거고 지원 전공 관련이 아닐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이 평가를 받는 거죠. 얼마나 노력을 해서 결과를 이뤄내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의 빈도가 없다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 어차피 내신 성적뿐만 다 알게 되겠지만 수상 역량만 딱 봐도 아니 없다가 증가했어? 그럼 일단 학업 역량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도 다른 평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지우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거죠.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상, 모범상, 개건상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인성 부분, 개건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발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근면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지만 주로 인성 부분에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일단 적극적인 교내 활동 참여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 자체만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임원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 경력 유무가 더욱더 영향을 주는 게 또 인성 부분입니다. 나서서 뭔가를 하는 학생이니까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신이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조직해서 전공 관련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전공 관련 활동이 있거나 뭐든 간에 상관없지만 하게 되면 거기에 역시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이 한꺼번에 자기가 나서서 하면 보통 발전 가능성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나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주조적으로 나서는 것들, 주조적, 나서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다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자발적인 놀이 없을 것도 없죠. 발전 가능성. 영향을 준다. 자율 활동에서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이 자율 활동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와 동아리 장 경력 유무에 따라서 일단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 평가받는데 이것들이 아까 자율 활동이랑 다를 부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공 적합성이 하나 더 들어간 이유는 이 동아리가 전공 관련 동아리인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평가가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동아리 장이나 학생의 임원, 반장, 부반장 하는 거랑 똑같이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건데 이제 동아리 활동은 전공 관련 동아리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런 영향성까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에서 탐구 활동, 뭔가 연구 활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단 주도적으로 나서고 뭔가를 하게 되면 솔직히 발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 활동 결과로서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본인의 학업 역량, 전공 관련 학업 역량, 그래서 전공 적합성까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이것도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인성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꾸준히 뭔가를 조금씩만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나서서 한 가지 활동을, 두 가지 할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만 계속하게 되면 인성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없이 평가를 받고 넘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을 따질 때 막 자기 전공과 유사한 봉사활동이 없느냐는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는데 그게 있는 학과가 있고요. 솔직히 그게 없는 학과도 있거든요. 없는 걸 억지로 찾아내면서 막 골머리 싸밀바야 저 같으면 내신 공부를 더 하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 가고 싶은데 생명공학과 가고 싶은데 그게 맞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물으면 뭐 딱히 없어요. 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참 힘들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거나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간호사가 되고 싶다거나 등등 또는 학교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그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봉사활동이 꽤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게 있을 경우에는 전공관련 봉사활동 여부에 따라서 전공적합성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덩달아서 이제 발전 가능성도 같이 평가받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꾸준하고 지속적인 참여만으로 인성적인 평가만 좋게 잘 받으면 딱히 문제없다. 경쟁자들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학과 지원하는 경쟁자들 다 똑같을 거잖아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로탐색 과정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전공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전공탐색 노력이 꾸준히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게 이어질 경우에는 전공적합성뿐만 아니라 꾸준함과 지속적인 이 노력으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까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진로활동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게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학과 선택의 문제 영상을 찍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꿈이 바뀌는 거는 학생들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기 이전의 꿈에 대한 활동 부분은 그 꿈에 맞게 활동만 제대로 해놨으면 그 성실성이나 그 평가량 이 내용 부분은 절대 무시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바뀐 이후에 이 꿈에 맞춰가지고 또 바뀐 꿈에 맞춰서 진로활동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고평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뀐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진로탐색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좀 허틀어 보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좀 알아본 게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학부과정에서 대학교 4년 동안 듣는 과정에서 전공은 사실 일부 특이성학과 빼고는 사실 진짜 전공이 아니에요. 사실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진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교양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하는 거라고요. 되게 넓게 공부하고 나중에 깊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인 진로탐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넓게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로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공에 들어가는 석사 박사과정에서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전공을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탐색을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니까요. 구체적이라는 말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성적 부분. 내신성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교과학습 및 발달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학업성취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학업역량을 볼 수가 있는데 학업성취 결과는 그냥 등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수, 평균, 표준표차를 다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점수가 95점인데 등급은 3등급이에요. 이 학생이 딱 봤더니 대부분 다 평균도 높고 표준표차는 작고 그래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 고등학교다. 이 3등급이 그냥 3등급이 아니라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빠져있지만 이수사수를 가만히 봤더니 그 학교 캐파가 학교 학생 인원수가 한 200명인데 이 과목은 좀 심화된 과목에 어려워서 애들이 30명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15등을 했더라. 그러면 이수사수가 적으니까 도전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뭔가 한 거니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뒤에 또 나올 텐데요. 그다음에 내신성적의 상승 유무 올라갔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하업 영향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는데 그 중에서 전공 관련 성적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또는 전체 성적이 이렇게 평균 2등급인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이 있는 과목의 성적이 그것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게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수사수가 적은 과목을 이수사수 아까 말했던 그거죠. 그럴 경우에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당연히 평가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세분의 특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세분의 특기사항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참여. 그런데 사실은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도요. 이건 다 적혀 있어요. 보통 위란적으로. 그래서 진짜 키포인트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야겠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참여. 이걸 가지고 학업 역량과 적극적 자발적 수업 참여의 당연히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속적인 전공관심도를 어필한다라고 할 경우에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한꺼번에 다시 또 고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지속적인 전공관심도가 뭐냐라면 물론 꿈은 바뀌어도 되니까 꿈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필하다가 다시 다른 걸로 어필해도 되긴 되지만요. 보통은 자기 꿈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 그 꿈에 맞는 활동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특 부분은 애들이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하냐면 그 과목과 제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유사한 과목에서만 이 관심도를 어필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에선 하려고 그러지 않죠. 유사한 게 없어서 접점을 좀 찾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노력만 하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꿈이 늘 똑같았고 바뀌지 않았는데 주장창 똑같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그게 너무 자기가 열망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전교의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세특에서 다 꿈이 그렇다는 게 다 드러나 있었거든요. 전혀 관계염동 과목에서도. 신기하게도.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 학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생명과학부 가고 싶어요.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당연히 전공관심도 어필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럼 한국사는요? 애매하죠. 저 같으면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과학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그걸로 연구조제 잡아서 수행평가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전공관심들을 어필하면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호기심.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뭐냐. 배웠더니 궁금하더라. 무슨 말이냐. 뭘 배웠는데. 알았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다는 거죠. 어? 그럼 이건 뭘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또는 궁금함이 일단 생긴 것부터 출발인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게 바로 지적인 호기심인데 이게 많이 어필이 돼 있으면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이게 나왔던 이 항목들 세 가지. 이 항목에서 사실 평가되는 건데 보통 이 세 가지 뿐인데요. 이 세 가지가 물론 인성도 어느 정도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수업 내용 도중에 보면 서로 토론을 하거나 조장으로서 뭘 이끌어갈거나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도 인성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는 하지만 주로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항목이 이 항목인데 이 항목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어필이 되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인 호기심이 어필이 얼마나 돼 있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수업 내의 탐구활동. 이게 동아리 내의 탐구활동과 똑같은 거예요. 수업 내 탐구활동 과정에서 이 탐구활동이 전공 관련돼 있으면 전공적합성 그러면 학업료는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선 부분이 보이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독서활동. 독서활동은 지식의 습득을 위한 노력이라고 적용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아까 나왔던 세 분의 특기 상황에서 지적인 호기심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연관지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의 명에 마땅히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냐 없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 독서가 이 정도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사실 뭐 두 권이 있는데 좋은 거냐 열 권이 있어야 좋은 거냐 딱히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빈도로 좀 있냐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평가가 좀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적합성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독서 경험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공 관련 이외에 또 다른 경우 다양한 독서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지식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했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특성인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일종의 추천서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내진성청 숫자를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아, 자기소개서 추천서도 안 내는데 이게 일종의 추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내용을 보시면 주도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학업에 대해서 이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학업을 잘 하고 있는지가 적혀있으면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똑같은 주소적인 태도인데 그게 교내 활동에 대해서 적혀있으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평가가 되겠죠. 항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전공 관심도가 보여서 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학생이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전공 적합성까지 평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각 항목들이 대학이 평가는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항목이 평가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찍었던 대학이 평가는 네 가지 요소가 뭐냐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 영상을 잠깐 보신 다음에 내가 학생부 이 항목은 이런 것들이 평가가 가능하구나. 그런데 내가 학생부 딱 읽어봤더니 이런 게 드러나 있나 안 있나 를 한번 확인해보면 부족한 게 눈에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아직 학생부 마감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8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제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번 학생부 종합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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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